미국인들을 속여 돈을 빼내가려는 사기범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2023년 한 해 신고된 각종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260만 명이나 되며 피해 총액은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피해 총액으로는 전년보다 10억 달러, 14%나 급증한 것으로 FTC는 밝혔습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7,700달러씩의 피해를 입어 전년도 5,000달러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많이 입힌 사기 행위는 투자 사기로 지난 한 해 46억 달러나 피해를 입었으며 전년보다 21%나 급증했습니다.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손해볼 위험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속여 거액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건수로는 네 번째이지만 피해 총액으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칭 사기로 지난 한 해 27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칭 사기에서는 온라인 쇼핑이나 복권 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대규모 사업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에서는 은행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빼돌리고 암호화폐 거래를 가장해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접근해오는 방식에도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장 흔한 접근 방식으로 이메일이 곱혔습니다.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수법은 수십 년 동안 1위였던 전화로 속이는 사기로 나타났습니다. 근래 들어 스팸 전화로 특정되거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받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메일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메시지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차단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100여 곳의 연방기관들은 물론 지역 사법당국들과의 합동작전으로 오퍼레이션 스톱 스캠 콜이라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80번에 걸쳐 텔레마케팅 조직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칭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연방규정도 개정하기 위한 최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